Q. 저는 되게 행복해. 지금 이게 꿈만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. 지금 꿈같은 것 같아요. 정말 행복해요. 저는 한국 팀이랑 붙어서 큰 긴장은 안 했고 그냥 오히려 더 즐긴 것 같아요. 한국 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내년 세계적으로 열린 아시안게임이나 아니면 청소년 대결에서도 월드 챔피언십 그런 게임에다가 이 타겟은 애시안게임 골드메달리스 레스피어 또는 월드 유스 챔피언십. 그녀는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